대구 중구청 구내식당입니다.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모두 한방향으로만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구청은 각 부서마다 식당을 이용하는 시간도 나눠 혼잡도 방지했습니다. 이게 코로나19가 조금 위험한 것도 알고 저희 구청에서 홍보 활동을 잘해주셔서 사람들이 어색하다는 분들 없으셨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좋다는 평가를 많이 얻었습니다. 이 모습은 이제 일반 식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중구의 한 음식점. 이 식당은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먼저 발열 체크부터 합니다. 두 계층 중에서 한 계층은 테이블 구조를 바꿔 모두 한방향으로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했습니다. 손님들은 일행과 같이 오더라도 빈 테이블이 있는 한 따로 앉습니다. 흔한 식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만족도도 괜찮습니다.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시점에서 음식점에서 한방향으로만 앉아 먹기에 대해서 불안감도 감소되고 훨씬 지금 시점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중구청은 이렇게 구조를 바꾼 식당에게 안심음식점이라고 지정하고 영업시설 개선 자금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중구청에서는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에 참여할 식당들을 모집했고 그 결과 모두 72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점심시간만 되면 북적거리던 식당의 풍경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계속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.